아 아 조금 수정이 됐는데 결국은 후발 투자들은 수정된 제품을 받겠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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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부터 포장까지 100% 수제네 아 아 바로 우리가 만들면서 바로 보안할 점을 판단했기 때문에 1차로 받은 발송된 부분에 보다는 조금 더 보안이 돼서 나 찍다가 니 배가 너무 많이 튀어나와 원래 1차로 나간 데는 이 갓쪽에 이제 종이를 싸가지고 그 종이 프린트형 종이를 싸서 포장을 했고 안에 이제 밀봉하는 스티커를 붙였는데 바깥쪽에서 밀봉을 하고 이제 위쪽에 맛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걸로 수정을 해서 2차 발송분은 바로 2차부터 이렇게 나가는 걸로 지금 밀봉하는 것도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는데 다음 또 3차 발송분 에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가 지금은 이제 콩 소스 우리가 만든 소스 테스트 제품의 조어기 틀어 계셨고 일단은 1차적으로 지금 오늘 yang 이자 발송할 물량을 제가 택배로 발송하러 행을 달려고합니다 우 cambiar 소맥살무스 소맥살리 중고독 손으로î 끝 올해 39 한ances 새싹 뒬을 자 오늘은 이제 제품을 2차로 발송하는 날인데 이렇게 포장을 해서 발송을 하려고 지금 소포를 붙이려고 우체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자 이제 택배를 소포를 붙이고 여기서 지금 적재를 하는 중입니다 무사히 그렇게 됐습니다